오레가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얌냐미 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크리스피 수육이랑 실비김치 파김치 냉면을 준비해 왔는데 냉면에다가 실비김치 양념을 넣어서 먹으면 매운 냉면이 되고 맛있대요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입맛을 돋보려면 매운 것부터 먹고 시작해야 돼요 파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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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벌써 매워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어 막 Arch eres 항만정 파김치 종일 명이나물에 녹고 너무 맛있어 아.. 너무 맛있다 벌써 땀이 오우 기찜 올리마주가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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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물 한번 Bali its not good but it has Originals nutrients Helsinki Elsa 오이씨 매워, 매워 너무 맛있어 저는 고소한 고기도 넣고 저는 고소한 고기는 맛이 더 약해요 그런데 지적이 지날 수 없는 상태 제가 이렇게 웃기고 난 후추는 저한테 먹자 저는 시원하고 저희도 약간 먹고 싶네요 이렇게 자꾸 땀이 나냐? 맛있다 이거는! 맵지도 않고 맛있어! 아니, 나 맵다! 근데 맛있어! 맛있다! 아 이게 차가우니까 더 맵네 오늘 크리스피 수육이랑 실비김치를 먹어봤는데 지금도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리고 냉면 국물에다가 소스를 넣어서 먹어봤더니 처음에는 안 매웠어요 끝에서 매운맛이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너무 매워요 그리고 제가 매운 거를 좋아하지만 잘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매운 걸 먹고 저처럼 가끔 땀을 이렇게 차 빼고 나면 스트레스 받았던게 확 날라갑니다 참고로 물인 거는 아시죠? 물을 먹습니다